오늘 설교 제목이 주를 경애한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큰지요 우리가 은혜 기독교에서 은혜란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지 은혜란 단어 우리 그 언도 뭐요? 에비지장 8장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얻으며 구원 받았으니 그 은혜가 먼저 왔기 때문에 믿어졌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으니 구원 천국 가겠죠 너희 것이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선물 거져주신 것이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았다 선물로 십자가 피를 주셔서 그 피가 믿어진 것도 은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반대로 쓴다고 한다면 실력 노력 자격 이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은혜는 그게 아니거든 은혜는 자녀는 공부에서 자녀가 되고 시험 봐서 신부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은혜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렇다면 이상은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항상 무슨 은혜인가 내가 노력해야 되고 실력 가야 되고 자격증 사야 되고 시험에 아껴야 되고 물론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사회 생활이라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 딱 매이다 보면 제가 스스로 하나님 큰 꿈과 우리가 나가요 그런데 마귀가 너 그럴 자격이 있냐 없죠 그러면 내가 딱 힘이 빠져요 의욕이 상실되는 거야 자격이 없잖아 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넘어지지 않는군 어! 나 은혜로 된다 은혜로 된다 왜요? 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있어 은혜로 되는 거야 노력 자격 실력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은혜로 되지 그 은혜를 딱 붙잡으면 거절이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십자가 피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되려면 이 땅에서 거절이 선물인데 여기서 지금 이 땅에 사는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 햇빛이에요 공기, 산소 마시고 물 이런 모든 것은요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진짜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다시마시자가 피를 그냥 준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은 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들까지 못 박혀줄게 했기에 내가 이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지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많이 배우고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은혜로 하시면 된다 오병의 축복도 주님이 축사하시고 오체만 남는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은혜잖아요 은혜 그래서 은혜가 얼마나 하시면 안 돼 근데 그 쌓아두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누구에게 그 은혜 주신 거 보니까 주를 두려워한 자를 위해서 쌓아두고 은혜라네 어? 답은 그러면 내 실력, 노력, 자기 아니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애하면 되는구나 주님을 두려워한 쌓아두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다 자격증, 노력, 실력이 된 게 아니구나 주님을 두려워하면 내가 적은 자격증하고도 얼마나 크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내용에 성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모든 것이 자, 크게 은총 받은 다니엘아 은총이 뭐니까 다니엘은요 왕이 바꿔져도 총리자로 그대로 있었고요 다 무릎을 꿇었어요 호럴 단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역사니까 왕이 꿈을 꾸게 만들고 다니엘 해석이 만들고 그래갖고 왕이야 왕이야 큰 신장 보셨네 왕아 네가 어떻게 하냐 와, 그래 총리 올려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별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자시니까 올해 사자고리 들어갔는데 살아나버려 그러니까 야, 너희 하나님 참만 아닙니다 하고 온 세상에 영원하님을 공포를 하고 전도를 해버려 오늘 또 사자고리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 번 예배 드리고 기도할 거야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 이제 여기서 여기서 주를 두려우니까 안 무서워 사자고리 들어가요 들어가서 본다니까요 거기서 건진다니까요 거기서 타바지 안다니까요 주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확실히 인정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자고를 뛰어넘고 나니까 온 세상에 영원하님 능력을 전파할 수 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그 벽을 부딪혀서 뛰어넘은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이자 다이 뭔 잘못 있습니까 곤랏을 죽임으로써 나라를 살려냈는데 그것 때문에 미움받았고 사우랑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도망가는 신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이틀이 아니고 십몇 년 동안 그 고생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우랑을 죽일 수 있어서 두 번 기회에 왔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타라겠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다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 순간 우리는 지금 답을 알고 있지만 다이자는 그 순간 얼마나 초점한 순간입니다 사나 죽냐는 상황인데 그래도 주님을 두려워하기는 더 크기 때문에 그대로 피우고 도망만 가요 그것 자체가 영성이에요 흉내도 못 냅니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높이고 그 사건 사건을 다이자의 승리한 내용이 전부 기록이 되고 내가 되니까 삼위세 왕이 올라요 자기가 맞을 것도 없고 딱 맞기니까 사우랑도 사신 왕이 다이도 사신 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내가 앞질 것도 없어요 맞겠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냐고 그 위기 상황에서 주님만의 자고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그게 말씀의 역사라는 것이오 그래서 다이자는 어디로 간에 승리하고 백성하고 마음만 먹어도 다 이루어지고 성령 건축 안 했어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받으시고 네가 내 집 주냐 내가 네 집 짓어줄게 그러면서 얼마나 복을 주고 솔룸을 통해서 일을 만들고 자손 자손 왕위를 주지 않습니까 딱 뭐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을 두려워한 자를 위해서 사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요셉이 아담하고 준서입니다 형통했습니다 28세 나이입니다 가장 정말 힘든 나이예요 그때의 보디바처가 유혹합니다 그때 이 어찌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득재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난 하나님 두렵다 하나님 보고 있다 어찌 큰 악을 하나님께 득재하니까 난 하나님 앞에 산다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만일에 요셉이 지금 종살이에요 보디바처 장관이에요 그 부위에 눈을 맞아보면 자기는 종사 해방되고 한몫 뛰고 갈 수가 있어요 먹고 살만해 치사한 인간 그렇게 안 살았어요 딱 끊었어요 하나님 봤다 하나님 들어온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생의 멋이 언제가 멋있까요 돈입니까 그 상황에서 거절하고 하나님한테 멋있는 인생 멋있잖아요 나는 왜 꼭 그런 일만 있다냐 왜 나 힘들게 만약에 보디바처가 된다 나쁜 자가 나한테 붙어갖구네 그런 말 하지마 그걸 이겨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다 너가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런 인간도 네가 사랑을 회개시키면 더 잘하잖아 너는 빛이 있으면 소금만 감당해야죠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세월 속에서 그 시험을 이겼는데 복이 온 것이 아니라 감옥 들어가 버렸어 또 강간 미술죄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다 총리의 은혜가 영의 열려가지고 꿈에서 다 해가지고 두 장관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감옥에서 한방에서 얘기한 그것도 정치 수업이더라고 총리 사문을 하면 뭘 알아야 돼 두 장관 얘기 다 하면서 배운 거예요 얻은 거예요 다 여러분 고난의 기간이 그냥 아니에요 그때에 뭔가 얻을 거 있으니까 그렇게 훈련시켜놓고 그런 거 두 장관 꿈의 세계가 다 맞춰가지고 결국은 때가 되니까 왕은 꿈을 딱 계속하고 이야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사가 어떻게 되느냐 내 자리는 보좌품이다 네가 총리가 되라 한순간에 감옥에 있는 청년을 한순간에 총리로 올릴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하룻밤 사이요 뭘 걱정합니까 할 수 있어요 문제 하루아침 해결할 수 있어요 하루아침 해결 수 있다니까요 그걸 기대하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지어봤는데 그냥 안 된다 감옥 통과해봐 통과해봐 그러고 나서 멋있는 인생 되잖아요 멋있는 인생 지금 주님을 경애하니까 요새는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하마니 유다인처럼 멸절을 나게 얘기했을 때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서 와스디 왕을 피하고 에스드 왕물을 다 안쳐놨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누가 나섰다면 모르디게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딱 나섰어요 그리고 나서 통호 회개 기도하고 그러면서 모르디게 그 믿음 당당한 그 믿음을 받으셔요 에스드가 조실부모고 삼촌관계에서 얼마나 어렸을 때 키웠거든요 그런데 딱 말을 해요 너 아니어도 인간적으로는 에스드밖에 키지없어요 천세계 통천 왕하고 그리고 하만 총리가 돼서 다 어인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유다인이 멸절을 하기로 했는데 누가 바꿉니까 그 시대 그 당시 전세계 통천 페르시아 제국인데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하죠 인간적으로 에스드 너밖에 없다 에스드야 제발 여기서 내 목숨 너한테 달렸다 좀 살려주라 그런 짜잔한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안하더라고요 멋있어요 너 너 아니어도 유다인 하나님을 구원시킬 수 있어 얼마 믿어요 그것만 다 들어요 지금도 오늘도 함불로 말하지 마 다 듣고 있고 너희만의 내 귀에 너 아니어도 할 수 있어 하나님 전능하셔요 지금도 오늘도 전능하셔요 새끼손가락 하나 갖고 이 나라를 통일시킬 수 있어요 지금 문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문의 우리가 그러시지 근데 너 가만히 있었던 너는 그러나 이때를 너 가만히 있으면 너와 안 되지만 심판받으리라 나는 모르게 당당한 그 믿음 대단한 모르디 훌륭한 목사 하고 싶어요 그게 에스더가 나왔어요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누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목숨 걸어야지 십자가 통과해야 부활의 역사에서 사단을 깨뜨린 것은 누가 죽어야 돼 죽어야만 마귀 역사에 주님이 죽으셔서 마귀를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하만이 모르디게 잡아 죽이려고 그 장래 50을 해오는 그 자리에 네가 달려 니께에 네가 빠져 멋있어요 그리고 그 하만의 총리 자리가 모르디게 와요 에스덜 8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르디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세히 가는 배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는 수산성이 즐거워 이야 지금 죽을 목숨을 살아갖고 그녀 그 총리 자리가 모르디게 아 여기 다 버려 하하 하만 악한 하만의 총리 총리가 나한테 달라들어서 좋아 내가 총리 되어있어 그 자리가 우리에게 빗박받고 어렵나요 좋아 우리는 더 크게 되고 더 역산할 거야 이겼어요 우리는 이미 저는 요셉이 가뭄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지금이야 지금 조금 무엇이 기미가 조금 보이죠 근데 그때 상황 철참한 거예요 하 못다 이 수보다 훨씬 더 적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무슨 힘입니까 하 광주에서 나는 이단으로 난리가 나고 나를 그 상황에서 저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을 주무시합니다 그래 요셉이 감옥이야 나는 절대 이긴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분명히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럴 수가 있었는 건데 지금의 이 얘기는 주의 베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 보고 앞으로 얼마나 큰지 우리 교회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가정 얼마나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교회 성도가 교회인데 여러분이 가정이 못됐는데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아니죠 맞아 아니죠 이건 개인 얘기가 아니고 국가 얘기고 여러분 가정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가시라고요 꿈을 가죠 은혜가 뭔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서 고릉서 15절에 그러나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 은혜가 둔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은혜는 거기서 선물인데 헛되지 않아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대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과 사랑하겠다니까 더 많이 수고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너무 좋아서 기뻐서 막 수고 수고 기뻐 행복해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했는 것도 군고축걸 벗고 수많은 교회 세우고 맴맞고 감옥같은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한 게 은혜다 수고하면 그것도 은혜 주셔서 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거야 이거 깨달은 사람은 교만하고 자만할 것도 없어 자랑할 것도 없어요 뭐 자랑을 해 은혜로 있구만 은혜로 모든 것이 은혜야 모든 것이 제가 항상 좋아하는 성경 말씀 전도수 9장 11절 난 항상 이게 좋아 왜냐 내가 다시 헤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서차강 이 땅에서는 빨리 달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아니요 용사적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자고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명치자고 재물 얻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명철 지혜 용사 매일 그거 좋아하는데 아닌데 하나님 손에 있대요 지혜는 것도 아니고 이는 시기와 귀에는 모두 기만입니다 시기와 귀에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은혜로 된다 이 말이요 은혜로 돼 모두 은혜로 돼요 근데 여기서 은혜가 되는데 성리의 은혜가 오면 그 가만히 있어야 된 건 아니더라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니 너희를 권한다 이런 말 했어요 3회상 10장 6절에 사우렉이 이런 말이에요 네게는 여호와 영이 그게 이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미안하여 세 사람들이라 이 중의 네게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은 행동은 네가 기회를 따라 행하라 네가 알았어요 절대 신고 거두는 법칙이 있어 근데 가만히 있어 안 돼 네 인생을 드리고 신고 기회를 따라 행해 근데 은혜가 이번만 그 은혜 받고 내가 가슴 뛰고 달려가는 거지 제 얘기에서 면허는데 2013년도에 정말 WC 때문에 고민하고 하룻밤 차례하고 이건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더라고요 나는 영적 수준이 뭐 깊지는 않은데 어쨌든 내게 보여준 것은 두 번 똑같은 것 보여줘요 그 당시 WC 끌어온 상임위원장 인양만이 내 책에 나와요 근데 그러면 그걸 끝나면 끝나요 어? 이제 그래 기회를 따라 행하여 그래? 이렇게 싸워야지 나한테만 보여줬겠어? 안 보여줬고 나한테는 다 많이 있을 거예요 나같은 게 근데 저는 그것이 막 부리타고 무서워서 그래갖고 움직여야지 가만히 있어도 되냐고 가만히 있어도 되냐고 근데 그래서 결국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하게 되는데 자 오늘 보면 이사한 전에 너희 모든 성도들이나 여와를 사랑하라 여왁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한 자를 움직여 자 그러면 주님은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주님을 사랑한 건데 사랑이 되어져야지 하나님이 지금도 누구 큰 자 본 자세요? 걷다 보면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경연을 사랑한 거거든요 사랑하고 그 자가 누군가 봐요 중심 봐요 누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로 다이슨 중심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골레앞에 있는 칼과 창과 단창고 난 망고나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간다 하고 영적으로 뛰어가버려 사랑하니까 내 인생 들여버려 그냥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엘리아는 사랑하니까 그냥 850대 각떠놓고 불 떨어져 안 떨어져 내가 죽더라도 죽어버려 가서 뭔가 행동 예수 하나 보자 그러고 이때 오셨잖아요 많은 많은 분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해 지금 나라가 위기 상황인데 천불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한 딸한테 왔는데 가만히 있었거든요 한 딸을 봤는데 아 게으른 종아 가하름에서 도대체 했습니까 그냥 갖고 가만히 있었구만 이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이 지금 이 나라가 풍지박산되고 한국교회가 난리가 나고 교회가 지금 만개 이상 폐쇄되고 지금 사냐 중산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종들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사획자들거든요 유람산이 아니에요 전투함이에요 지금 싸워야 되거든요 왜 몸부러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어제도 오고 또 모임 왔고 영성훈련하고 강사 또 오고 안수 오고 어젯밤 토요일 밤 11시까지 안수 오고 그래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월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신 하나도 없어 뭔가 해야죠 뭔가 해야 가만히 있어 뛰어야 달려가야지 그런데 누가 종님을 사랑한가 보니까 언제 사랑을 느끼냐 여러분 자식도 누가 효도하냐면 어렸을 때 부모 매를 맞고 큰 새끼가 효도입니다 매 안 맞고 버리적 머리가 없어요 부모 같이 존줄물 왜냐하면 여와 경예나 부모 공경이나 같아요 공경 경예 하나님의 매를 많이 많이 있는 사람 징계 채찍이 많이 있는 사람 맨날 나는 맨 얼마나 많이 많이 맞는지 몰라 매 적당히 안 봐줘 확실하게 그게 내가 감사해요 더 훈련을 강요시켜 맨날 조금만 제가 조금만 주님 꿈에 나한테 서울에다 거시더라고 잘 모르지 그래요 제가 그렇게 달아온 것도 아니거든요 조금만 그래도 금방 싸인이 와요 그냥 그때 나는요 주님 보시네 나 같은 거 조금 눈 안 못 돌리겠고 날마다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그게 나는 사랑을 느껴요 자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주님 사랑은 10편 84편 5절에만 죽게 힘을 얻고 그 맘에 시원해 데려가자 맘에 기도하면 탁 열려요 그대 눈물골짜기 중에 눈물골짜기를 지낼 때 그거 내 많은 샘이 아니 샘 이름이 성령인데 전부 눈물골짜기를 통해서 애통하고 울고 기도를 해요 그러하면 울고 기도해요 울고 기도 저는 내 인생에 제일 많이 운때가 더블시스하고 10일 동안 쓰러졌을 때 밤새 울었네 나는 그 흐르는 눈물이요 내 눈물 주의의 병에 담으서 정말 그렇게 말 한두 시간 자고 밤새 울어 막 어떻게 그런데 그때 쓰러져서 병원에서 있을 때 그 눈물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무슨 눈물인지 몰라 하여튼 흘러 눈물이 나더라 그 새벽에 진짜 중에 오셨죠 보호자 버리고 오신 일주자만 한다니까요 내 영혼을 카타르스트 시켜놓고 눈물이 얼마나 중요했지 어쨌든 간에 눈물과 짤을 때 얘 성의의 생수가 오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매를 그 매맞는 것이 야구의 압박강 기도를 볼 수 있어요 울고 통고 기도했죠 밤새 그리고 나서 환도폐 그리고 나서 분일체험 주님 만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래요 암평 걸려갖고 사양성업에다가 불바 잡고 나섰고 어우 가면서 너무 가라 나섰고 행복해 그런데 암평 안 걸리고 산 것도 좋거든요 암평 걸려갖고 고통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불바 낯선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고 평생 암평 안 걸리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 좋은지도 몰라 무슨 얘기냐고 매점 맞아봐 아이고 건강에 소중함은 그때서 알아요 인생의 눈물 골짜기 나를 깨뜨리려고 육을 죽이고 혼을 깨지라고 영의 사람 만들려고 엇값을 깨 향기가 흘러나오니까 영적 원리가 그런데요 그래서 성계수임만 다이오셉 전부 다니엘이나 모세나 전부 눈물 골짜기 다 통과시켜요 그런데 그게 연기가 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눈물 골짜기 통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지하게 만들어갖고 부인이나 장갑을 짓고 걸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심정을 통한 기도 울고 기도하고 연기가 열리고 영의 사람 만들어놓고 사모엘 아들 주고 그렇게 한나가 영의 사람 되어야 아들 주어도 영적으로 키우죠 그런데 한나야 어쩔 수 없다 네가 할 수 없이 사모엘 아들을 나한테 주려고 한다 그들은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험이죠 요셉아 너 이년만 꼭 참아라 삼세가 된 총리 된다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 여기서 뭘 보자 그런 얘기 안 해도 총리 해줘도 안 해줘도 그래도 나는 주님 사랑하니까 그저 행복해 감옥에서 행복해야 되고 지금 현재 아무것도 행복해야 돼 주님 때문에 주님 있으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야 그냥 음성 있으니까 행복해야 돼 뭘 주어서 행복합니까 신랑 신부가 그런 관계입니까 아버지 자녀가 그런 관계입니까 물주기 관계입니까 내 남편이 안에 있는 자체가 이런 분이 내 남편이 행복해야 되고 이분이 내 구주가 되시고 나 함께하네 저는 사실 그 행복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주님 진짜입니까 저입니까 정말 보여준 거 들려준 거 진짜 많네 지금은 여러분 크게 내가 할 말 없어 아직은 그런데 저는 이미 느끼고 있어요 야 진짜 우리 교회 때문에 이런 거 진짜 되고 있구나 지금 저 누르고 있다니까 저 행복 뭘로 돼서 그래서 큰 교회 수많은 모인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나 같은 거 관심 있게 쓰시고 우리 교회 쓰시고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 기도 들으시고 있다는 것이 너무 이 나라 살릴 수 있구나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니까 주님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니까 행복한 거잖아요 한나가 주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경 그 고백이 성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달아보신다 부하게 가난하게 그게 성경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그 고백이 일기장으로 써놓은 것이 성경이 됐다 그것이 멋있는 인생이에요 주님과 동행이 완전히 완전한 성경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더 생각했는데 경의한 거 자 이 말에 경의한 지혜의 근본인데 잠원 4장 집으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체를 얻을지니라 그를 높여라 예수님 높이면 그가 늘 높여줄 것이고 그를 품으며 사랑하면 그가 늘 영원하게 하리라 그 아름다운 관을 내게 버리겠고 영원한 미러가 내게 드리라 주님을 경의하면 이렇게 높여주시고 키워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기회들이 없어도 나의 믿음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수임받은 사람은 또 고난도 어려움도 줘요 큰 은혜 주운 사우를 사우라 사우라 빚값 만나시고 그리고 네가 나를 얼마나 많은 해를 받을 것을 보여주고 그 다 보여주고 그대로 또 해를 받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해에 고난도 감당이 되어요 여러분 탈란트 비유가 바로 이 뜻을 생각했어요 다섯에 은혜 받았으면 다섯에 기쁘 하나 만났으니까 다섯을 남겨버려야 돼 가만있으면 묻겠네요 너무 좋아갖고 가만히 전도고 다녀야 돼 일해야 돼 둘이니까 둘만큼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억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뭔 일을 시키면요 짜증납니다 그렇게 싫어요 설교가 너무 길고 뭔 너무 집회 날마다 물어보고 안 나오게 이러고 나오게 이러고 부담되고 나 좀 편한적 하고 싶어 그렇죠 은혜 떨어지면 그렇죠 그런데 은혜가 이만큼 가만히 있어 못살아요 저는 정말 행복해서 하거든요 은혜 내게 주 은혜가 감사해서 어제 저승규 목사한테 그랬어요 지금 또 일정이 있어요 11월에는 3일씩 12월은 3일씩 3일 1월부터는 거의 매주 오게 되겠더라고요 참 일정보고 4월 넘어서부터는 월요일 토요일까지 그냥 말이시고 월요일 토요일까지 자기도 와야 되고 어제 밤에도 토요일날 11시 10시 넘어서 차 운전해서 자기 서울 가 극대화 시험시켜 먹으러 나는 그냥 똑같이 보통이나 그러면 날마다 이제 집회 그래 날마다 좋아서 나 이번에 뭐였냐면 주임식 은혜가 그 다음 뭘 그랬냐면 내게 은혜가 지금 뭐일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 거 이거냈더라고 7주년 호사가 모아주고 있고 여러분 생각 보세요 이번에 금요일날 저녁에 갖고 토요일날 어제 딱 뭐해보니까요 세미나시 거의 찼어요 까두셨어요 뭐 뭔데서 여기가 뭐라고 그리고 2박 3일 동안 금요일날 와가지고 주무시고 여기 앉아주시면 많아요 지금 거기가 후끈후끈해 여기 벌써 오니까 자 가정주부가 2박 3일 동안 떠서 이게 딱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번 온 거예요 그러면 계속 와야 되는데 지금 매주 금요일날 근데 좋아요 한다는데 저거 보니까 2부 3부 2부 3부 안 좋고 똑같아 들켰네 나는 그런 보배들이 와 있다는 걸 좋고 만난 게 좋고 지금 우리 오늘 강사 최고급들이에요 사람 안 높이고 싶어요 근데 보통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지 어제 5시 반에 이제 7시 1시간 반 남은 저스틱 해갖고 청년이 가고 청년 리더들 거기서 기도했는데 놀라버렸어요 와 청년 너무 좋아한 거야 청년 리더들이 막 정확하게 다 얘기해 제가 다 보고 알죠 야 너 앞을 못 들 것이고 어떤 자매한테는 내가 실수를 한가 모르는데 어린아이 아 제가 어린이 보고 있어요 지금 아 기도 너 자냐고 있어 다 알고 얘기했는데 그게 놀랬지 야 고마운 것이 그분도 펜사코라 집회다니까 자기도 좋아가지고 제가 그분을 돈으로 꼬실 수 있겠어요 자기가 다 듣고 보고 알고 오는 건데 본인이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자기가 코드가 맞다고 불이 있다고 그게 은혜죠 무엇이 엉망감이 온 것 물론 그것도 오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사람의 은혜고 만남 왜요 우리에게 비전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본인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10만 개는 내가 100만 개니까 내가 왜 울고 그런다고 10만 개 비전 우리 한국교회가 10만 개 못 듣는데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오 그 비전 품고 있는 거예요 난 100만 개니까 100만 개니까 아 됐다고 그래서 들은 거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제가 정보가 이러고 저러고 힘들고 가만히 있었으면 절대 안 옵니다 다보가 다르고 있어요 주음도 안 붙여줘요 무슨 얘기냐면 주를 두려워 경험해서 어떤 고난도 이기고 믿음을 이기고 믿음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위하 오늘 우리는 주님을 경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답은 그것이 답이요 그 다음 언제 열려 그 다음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줘도 감옥이 돼 죽어버려 그냥 세대판처럼 죽어도 괜찮아요 멋있어 내가 현재 주님 말씀하는 그 자체가 멋있고 주님의 사랑의 자체고 제가 내일 죽을 수도 있어 그러더라도 저는 할 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귀복이 뭐예요 맨날 그 복 다지고 앉아서 잘되고 잘못되고 뭐해달라고 그러고 죽어가지고 하람 소리 있는데 종이 한숨만 그 자세에 입 맞고 가는 거예요 계산할 거 없어요 내가 오늘 죽어도 깨끗한 양심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아시죠 난 주님 너무 행복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 내 나 같은 것 쓰십니까 난 자기가 왜 나를 쓰십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수많은 잘못 어리석고 믿으려는 거 우리 나가서는 다 내 작업을 시작하냐고 고백하잖아요 멍청하게 먹혀니까 나가지 교육을 안 시키고 주사파 막 공격했으니까 교육을 시켰으면 내가 교육을 왜 그래 교육을 안 시키구나 다 좋은 사람들 못 알아먹어버려 광주 사람들은 그래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고 그러니까 몸을 살려주세요 저는 그것도 좋아 난 구덩이에 빠져서 구덩이에 나와봐 물을 뜯고 구덩이에 못 나와봐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난 나온다 역사한다 그러니까 내가 약하고 부족하니까 난 더 죄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 무릎 꿀 수밖에 없어 까불지 마 저는 제발 하나님 회복만 시켜주세요 교회적으로 회복시켜주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이거네다 마지막에 강우가 담대하라 했더라고 담대하라 여러분 교회 지겼던 얘기가 내 가정 똑같아요 왜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보석 다자들이 오고 있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처럼 힘들 때가 없어요 이 시대적으로 광주 땅이 가장 중요한 땅이에요 여기서 최전세에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우리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승리와 여러분의 승리로 담대하게 주님을 경애하고 사랑하고 그럴수록 말씀대로 살고 끝까지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당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영상 하나 한 2, 3분만 빨리 들어줘 보세요 백숙고에서 이석희 목사가 회귀하라고 뛰어 올라간 거예요 8600분 저는 밖에서 하고 이산 안에 들어가서 대단한 사람 목숨 걸고 다행히 누구 찍어놨어요 다 들어보세요 강단에 뛰어 올라갖고 회귀하라고 아수라가 되면 난리가 나죠 집에서 못애버리죠 집에서 못해버리죠 아수라가 집에서 못해버리죠 집에서 못해버리죠 를 통해 집에서 못해버리죠 하는데 아수라가 컷 밟아가지고 끌려가지고 아주 병신 다 만들었어요 다리도 굴고 심장이 터져가지고 저분이 이석희 목사 이석희 목사요 시커멓게 뛰어올라간 사람이 김상목사 경호대들이 경호대들 저거 1, 2분 사이인데 누가 찍어가지고 저 찍어가지고 그쪽 사람 찍어가지고 이쪽 넘겨줘가지고 재판을 이겼대요 기적이에요 저 1분 사이에 누가 저거 찍어가지고요 주를 경혜한 자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3년 동안 재판 받고 병신 다 됐는데 저 영상을 그 교회 사람이 찍었어요 이제 보니까 나 잘못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상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재판을 이겼다는 거예요 야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끌려가지고 창고에서 아주 밟아 죽여버려가지고 그리고 3년 재판 받았고 쫄둑쫄둑 심장빙 걸려가지고 지금도 나는 그게 감히 저는 밖에서 외치고 이분은 그 안에 들어가고 그냥 뛰어올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주님을 경혜한 거예요 목숨 걸어본 거예요 근데 이분의 부인이 지금 지금 송기순 선교사 이번에 그 영상 제가 시간이 없었는데 꼭 영상을 꼭 들어보시 송기 선교사가 목숨 걸고 돈 60만 원 가지고 태국에 가서 거기 가서 태국 가는 모든 데요 길거리에서 다 할 시간 기도인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 앞에 제가 작정을 했어요 내 오늘은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때의 고백하기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 일평생에 딱 한 번만 올해 한 해만 저를 하나님 안식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님이 환상으로가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제 앞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모습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너무 순결하신 그 빛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픈 것은 그 주님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얼마나 슬프게 눈물을 흘리시는지 너무너무 슬퍼하셔서 주님의 눈물이 마치 창문에 젖는 그 장대비 빗물처럼 이렇게 얼굴 전체의 주님이 눈물이 흐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의 무너진 재단 거룩함을 잃은 대한민국 성령의 역사가 없어진 대한민국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살아난 교회 앞으로 오늘 박영호 사님께서 칠천용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칠천용사와 같은 그런 숨경은 내가 앞으로의 세대 앞으로의 시대를 위해서 거룩하게 세우는 종들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제가 그때의 고백하기를 올 한 해만 안식하게 주시옵소 여기까지 고백하는 데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명하신 말씀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빨리 가자 태국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죽더라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주일 후에 정확하게 많이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딱 60만원 그때 항공용 딱 60만원만 주셨어요 오직 가지고 있는 것 딱 하나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 성경 한 권 그리고 제 필요한 소지품 갈아입을 옷 한 벌 더 더 입은 옷과 한 벌 더 챙겨서 새카나 메고 그리고 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은 병원 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고 우리 어머니 좀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래요 그 병원을 찾아가서 찾아가서 신방을 하려고 딱 하는데 감흥원 감흥원하고 의사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음배하게 나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다 내가 조용히 들어갔다 조용히 나올 테니까 빨리 문 열어라 하나님 그렇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어머니가 죽어가지고 이미 그 아들은 살아있는 줄 알고 저를 부른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어머니 죽어가지고요 얼굴이 더러요 더러요 그 장면을 보니까 그 장면을 보니까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비통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영으로 이렇게 사랑과 믿음으로 생명을 바쳐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가 한 1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치료의 이 샤파의 생계의 영과 샤파의 불과 같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제 손은 제 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제 손에 임하고 그리고 능력이 제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 누가 나를 만져도다 그 능력이 나간 걸 아시잖아요 그 말씀처럼 능력이 쫙 빠져나가는데 그 능력이 빠져나가면서 생계의 영으로 쫙 들어가버리니까요 이 시간이 5, 6주밖에 안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네 뭐 막 죽은자를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눈물 콧물 막 이게 아니고 그냥 제가 1분 정도 조용히 생명받쳐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의 보금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통한 보금전도를 위해서 조용히 묵상하고 진짜 생명을 바쳐서 기도할 때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데 이게 샤악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나 봐요 그리고 이제는 많은 전도를 하면서 방콕에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어느 날 황금 화살표를 태국지도를 보이시면서 황금 화살표로 맹홍선이란 지역에 그 황금 화살표가 딱 수돗 수돗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홍선에 가서 전도하라고 명하셔서 올라갔는데 어느 한 현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곳은 다 가도 이곳은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곳은 가면 죽습니다 그래? 그런 곳엔 내가 가야 되겠네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저에게 평범한 비가 아니다 용의 눈물이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비가 억수같이 오는지 앞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까만 밤이고 저 산목대기에 희미한 불 하나가 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간 사람한테 도대체 저기는 어딘데 불이 켜냐 저리라고 해요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배 한번 주시니까 들어가자마자 여기 족장집이 어디냐 저도 새롭지 못한 전두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임하셔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너를 만나려고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첫 마디가 이렇게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나를 만나자고 대한민국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막 대략 환영이 돼버렸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몇 년 전에 태국 정부에서 국법을 바꿔가지고 비자가 없는 외국인은 다 추방했습니다 꼼짝없이 한국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한국으로 나왔는데 제가 나와가지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주님께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밖에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고 화장실을 가도 기도하고 하나님 주여 제가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한영원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십자가 지시고 피밀시고 계신데 주님 제가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다 태국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해야 되는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저는 자비량 성교사로서 헌물도 없지만 그러나 그 누가 나에게 언어연수를 하라고 헌물을 주신다면 주님 저는 절대 언어연수 하지 않고 그 헌물로 차라리 예수님을 아직도 노르는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 전도지를 사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그렇게 불타는 열정을 주셔서 전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회개한 내용이 뭐였냐는 하나님 언어를 지으신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 탱고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능력과 은혜를 주셨을 텐데 난 그 부분에는 게으르고 그냥 나타난 대로 그냥 영어로만 사형을 하고 실제 현디인들은 실제 가난한 자들은 제가 전면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태국어를 내려주시는데요 보석이 태국어가 보석으로 제 앞에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후로 태국어를 하나님 읽게 하시고 쓰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렇게 전능하게 축복을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도하라고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 인간적으로 이 한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항공티켓 믿음으로 끊고 그리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태국공항에 도착해서 여권을 딱 보여주는데 사실적으로 저는 자격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불법 체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직원이 여권을 어디 떠들어 보지도 않고요 제 여권 딱 바꿔 그리고 스탬프를 딱 찍어버리는 그렇게 하기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다섯 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확실한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기쁘시고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역사를 다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스혁이 목사 부산 그 백식구 안에서 그냥 뛰어 올라가고 강단에서 폭행당하고 그분 사모님 부인이셔요 그 남편이 그거 아는데 우리 상상이 안 돼요 30대 때 40일 금식을 다 하셨더라고 그리고 중국에서 같이 다니다가 이스혁이 목사 헤어지자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은 티베 쪽으로 가버리고 이 분은 이제 태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눈물을 울었대 부부간에 둘이 가도 힘든데 떨어지자고 따로 돌아가자고 해갖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을 60만 변기표 갔고 상상이 안 돼 기적이 나버린 거야 근데 근데 울었는데 부부간에 그렇게 떨어지면서 부부의 정 때문에 울었는데 그 운 것 때문에 회개했더라고 주님 아니 남편하고 헤어진 것 때문에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울었다는 것도 믿음 들었지 그리고 그런 분이지 분이 추장과 전도하고 목숨 걸고 헤어코고 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20개 세웠어 20개 여자가 근데 태국어를 모르는데 다섯 시간 기도하니까 하늘에 보석이 떨어져 보석 그래갖고 태국 책을 읽어버린 거 책을 읽어버린 거 태국 말을 해본 거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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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수준히 있는 분이죠 근데 이리라고 야 그래서 사실 이분하고 매년 동안 저랑 가끔 통화를 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많이 알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한 1분 그랬던 감동이 와요 지금 유튜브 성도를 들은 분들도 이번 10월 17일 날 대국 출구가 갔는데 아예 후원 교육이 없어요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유튜브 성도들 이런 분이 진짜거든요 감히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죽은 사람 살려야지 다섯 시간 기도해 한 시간 기도한 것 같더래 근데 한 시간 기도한 다섯 시간 기도했대 보니까 보호색이 있더래 그때부터 영일을 나갖고 막 전부 바보러 그러면서 혼자 몸으로 목숨 걸고 있어요 저는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런 성교사 아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한국교회 때문에 우울 대충 막 우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감동이 오신 분 태국 성교 해갖고 만약에 헌금해 주시면 또 유튜브 성도들도 해주시면 제가 보내드려 그렇게 할 겁니다 되게 놀라운 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태국 한 것도 모던데 마을은 모든 사람이 길거리 가서 태국마을 해결하라고 기도해 태국마을 열어주라고 다섯 시간 한 시간 기도한 것 근데 하늘에 보석이 떨어지대 보석이 태국 영화 보이들에 글자가 말을 해보잖아요 일시 개 세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40일 금식 가신 분 이런 분들이 나보다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대단해 근데 거기 태국에 가장 보금에 안 들어간 적속이 있어요 그게 추장이 들어가면 다 죽이고 그게 그래 그럼 내가 들어가지 와 갔어 밤에 주장 나와라 내가 한국에서 남만나러 비행기 타고 갔다 주장이 돌려갖고 아니 한국에서 남만나러 비행기 타고 왔어 그래 보금 받아야 돼 벌벌 영접 그 사람 보고 미쳤는데 야 목숨 걸어보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오늘 설교 주제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애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자가 있어요 우리는 좀 달라요 훈련 받고 영적인 사람 되고 여러분 뜨겁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주관합니다